전광서쿠아 전광서쿠아 강화 2번 보고 엘리트 아 엘리트 여기로 가야겠다 아 저기 상점대매 애매해지네 여기로 가자 엘리트 불 엘리트 여기 물음표 5개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지금 싹 제빛, 단분상. 안 돼. 벌써 절반 정도는 망했습니다. 똥공격. 차 샷. 그렘린 얼굴 페널티 너무 센데. 진짜 생각이라도 안나오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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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면 퍼즐 파멸. 더덧 키가 좀 그러네요. 카치이 거친이 거친구 야쿠아의 쥐약에 그냥 이거는 안되겠다 하나 빨리 잡아야 되는데 호우 엘리트 가려고 여기 왔었는데 못 가겠다 전략가 불쾌 보스가 불쾌에 약한 보스죠 엘리트 가려고 엘리트 가려고 닥떡떡떡떡떡 청수 포션 두개 나온건 좋다 똑똑똑똑똑똑똑 서훈했구나 독이나 열심히 해봅시다 원래 순서가 저렇게 되어있다 그렇구나 독이 앞에 나오는구나 네 뭐 잡았네 근데 이게 잡아도 이게 잡은건지 되게 재생포지션 독바르기 아니 이런 것만 주고 아 아스트롤레벨 말고는 선택지가 없네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서 계도 신경도 똑똑봐 계속 물음표감 갑시다 지금 거의 첨탑 추약차인데 진짜 네 첨탑에서 가장 약한 존재 멍이사슬에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개도가 나온 거는 조금 희망적인 게 아닐까 똥 공격벌인 것도 좋다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자 아 불쾌도 쉬울걸 네돈 리비앙님 반갑습니다 약한의 돈이나 뜯고 회신이라도 써야겠죠 불타를 줄까 불쾌를 줄까 여기서 거의 다 깎일 거 같은데 얻은 체력 다 잃어버릴 거 같은 기분 그나마 지금 덱이 너무 노딜인데 그것들은 없네요 게노삼이나 칼체책 나왔으면 진짜 금방 죽었을텐데 그건 조금 낫다 게노삼이나 칼체책 나왔으면 뼈도 못 줄였지 아 힘 좀 그만 올려 지금도 빡세구만 잡았다 이 덱은 고개 프레츄에라도 나와야 되나 프레츄에도 못 본지 오래된 것 같아 일단 드루 프레츄에가 나왔네 강화하고 닷 어랄 상점 두개 보면서 마이크 핵이라요 그런 흉흉한 거 안 씁니다 전문성 괸전 이렇게 들고 갈까 괸전 하나 있긴 한데 이번엔 뿔카잖아 일단 지워야지 위에 가서 하나 더 지웁시다 아이 괸전 살까 괸전 쐈다가 위에서 발 놀림 나오면 어떡해 idet 그 식물 그 식물 에어었 에어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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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독바르기가 일을 하네. 말음쇠. 왠 말음쇠. 튕겨내기. 튕겨내기가 저거 뭐야. 전문성이랑 쓰기 편하죠. 그나저나 고기는 언제 나오냐. 독바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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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와우 빠바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아니 왜 자꾸 나와 너 프리탄 프리탄 발놀림이 없어요 발놀림 없이 프리탄 그래도 써야되나 우리 마름색이 없죠 오마귀 이런 젠장 핸드 꼬라지바라 잘 돌아간다 아 신경독조요 빨리 으더 맞는다 으더 맞는다 복수 잡긴 하겠다 프레스 돌리면 아닌가 고개도 웃고 이거 넌 날것이다 뾰블바밤 짠 찬방이기 때문이죠 아빠 안 잔다 능지처찬 필요없어 소주 이거는 소주 밖에 없지 않나 이제 고개랑 발돌림 이런거 상자함 이렇게 두개 봅시다 아침 여기는 새별입니다 어라리스니까 발돌림 되는대로 지우면 이기지 않을까 갓돌림 맥독이 추니까 캐시 냅두고 얼굴이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머리톱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머리톱 머리톱 아 얘 독때문에 죽지 때려도 됐었네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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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침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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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1 아씨 시 아니 프리즘이라뇨 난 지금 열심히 이길 생각 중인데 프리즘이라니 흔댕기고 제각입니다 아이 탄부사까지 쓸걸 그램린 얼굴 땜에 흥이 안 나네 아 끝났구나 뭐 다운투어 생각하고 싶지 전투시작시 악화부여합니다 난 망할것 고개좀 달라고 아이 고개 진짜 전투시작 노치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윙부츠가 지금 나와 어쩌라고 나보고 아니 불만 본다 좋았어 나이스 왜 물음표에서 네가 나와 왜 네가 나와 아 1댐 야 불스 어디 갔냐 빨리 안 나와 저거 언제 나오냐 그거 언제 나와 그거 발놀림 유독 가스 쟤는 알아서 집에 가요 아 고개 좀 줘요 왜 안 주는데 아이씨 발놀림이다 아 고개 달라고요 님 아이씨 발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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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발놀림 다리걸기 다리걸기가 났겠다 아닌가? 어차피 발놀림 두 개면 다리 걸기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흐릿함을 강화하고 어종 넣을까 어종 넣고 적어 그냥 자야겠다 아 근데 고개 하나 줄게 그렇게 어렵냐 이것들아 불편하네요 고개가 필요하면 안 나오는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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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래? 진짜 유독 가스가 그립다 어차피 다음 턴에 쟤 아무것도 안하니까 11스택으로 넘어가야겠다 핑핑이 저거 욕먹어도 싼 놈입니다 다시 어디에 좋은데 다시 다시 도중 1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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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더 걸어야된데 잠깐만 허우야 드네 작아네 아닌가 아무튼 잡음 한턴만 됐다 빌어먹을 달팽이 발 닦고 잠이 나자 막판일거 같은데요 도노데카가 제일 어려울거 같은데 시체 폭풀도 없고 바랍다구요 그럼 시계라도 잡고 시계 닦기 저거 저거 깨어난 자 나오는게 제일 쉽겠다 아이씨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섭탈 저거 소수 냈다 불쾌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 야 이러면 안되지 안되 때려야돼 잠깐만 이거 아니야 때려야돼 아 팔로 감사합니다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아이 고개만 있었어도 아이씨 으잇 되벓지 못한 게임 으쨰 고개를 한판을 한 한판을 안주냐 고개를 개나쁜 놈들 진짜 미오우가 짜고 치는거예요 이거 님들은 속고 있어요 윙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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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도 속도 안 돼 고개 좀 뱉어 이것들아 에이 뭐야 이게 드로도 없고 핸드가 바삭바삭 마른다 아씨 맞았잖아 아까 맞았구나 그래도 이번에 또 맞았잖아 미친트로 죽어 던지네 죽어 인마 이제 드나스 없다 드나스 잡았으니까 이제 깰겠네 하아 깼다 하아 빌어먹을 고개 고개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음엔 나와 줄 거지 우리 고개 믿는다 그래 바쁜일이 있었겠지 오늘 급한 일 때문에 못나왔겠지 다음에 나올거야 집 나간 고개를 쳤습니다 근데 이 덱 고개 있었으면은 꽤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얼알의 이발놀림 나오면서 떡상했다 독발방어도 있으면 동 못놨습니다 1794 클리어만 했다 bgm도 안좋아 아스트롤랍에서 이거 3개 나와서 한숨 돌렸고 그 다음 이발놀림 나오면서 살았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패배